한도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 제출 거부는 국민 기만입니다. 당장 3일 후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 한 후보자는 배우자의 차량 보유 내용마저 개인정보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납세 자료, 배우자의 미술품 구매와 판매 이력 등 핵심 의혹을 검증할 자료를 뭉개는 것은 물론입니다. 말로는 성실한 소명을 약속했지만 행동은 몹시 불성실합니다. 적당히 검증 신용만 내면서 부실 깜깜이 청문회로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이 상태로는 국민 불신만 증폭시킬 뿐 정상적인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김현정 공문 19억 원, 무역협회 23억 원에서 받은 이 보수는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공직 퇴임 후 증가한 재산만 무려 40억 원에 이릅니다. 어제 새롭게 보도된 시세 1억 원이 넘는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부상 사용은 언급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50억 차익을 실현한 땅팔기, 정경유착 의혹이 짙은 주택임대와 배우자의 남편 찬스 의혹까지 하나하나가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민께서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는 이유입니다. 역대급 정관 외후로 초호화 특혜를 노린 공직자 출신 총리가 지금 왜 필요한 것인지 국민은 도대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시한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입니다. 민주당이 요청한 이 자료들을 오늘 중이라도 빠짐없이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이 정당한 그리고 마지막 요구를 후보자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